변화 유물 도박고 아이씨 불엘 불 불엘 겨울 세일에 슬더스 세일 하겠죠 겨울에 사야 이제 배터리 냉정한 레포 아 뭐 수비카드 밖에 없어 타격 지워서 딜카드 없는데 레포를 하나 쓸까 어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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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민 도약 번구 번구 주 부적 특 2스택 하데스님 반갑습니다 재구성 배터리 증기 장비 1티어여 디펙트는 딱히 구린 카드 없지 않나 구려봤자 무지개지 무지개도 쓸 수 있는 카드 다 다 다 괜찮은거 같애 스택 후벼 파기 스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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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카 스택 스택 Lite 튀 Senate 스택 전 제정신이신가? 아... 손에 있는 무작위 카드를 이번 전투 동안 강화합니다. 킹선 가슬기? 컴파일? 벤입니다. 나가세요. 아이 비웃은 빌런이 본갑습니다. 컴파일? 광선? 킹선 가슬기? 음... 컴파일? 킹선 가슬기? Oct. 핵선 가슬기? me 가뿐쌓 벌일 게 없네 랩 4 필기 도구 끝에 머리 회중 아이고 리 참 에 무지개도 너무 땡긴다 무지개 드라이버 알고리즘 빨리 집어서 키워야겠죠 보스 딜덜 카드가 조금 애매하다 써지추 어어 집게라서 뭐 강호하기도 뭐 음 알고리즘은 강호 안해도 쎄자네요 펜촉 고민 그러지 뭐 이잉 아이고 회중시계 볼걸 뭐 재구선 안 되지 밀집 회중시계 보고 회중시계 이번 턴을 못 막 지 안된군요 다음 턴은 다음 턴은 맞을 수 밖에 없겠네 아니면은 미리 레포 때려놓을까 다음 턴은 멜리 편향 스지 편향 스지 편향 스 편 편향 빠따 주 슈바 금별 커피드리퍼 또 없고 금별 그 맨별 근데 지금 저거 없다 여러 마리 때릴 게 없다 그래서 킹선 가슬기가 필요했을까? 그랬을까? 밀집 찾았으니까 냉기를 찾자 냉기가 필요하다 냉기가 필요하다 밀집 위즈에서 뭐 힘이나 뭐 이런 겁니다 아 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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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네들 쎄 내 대마자야 떨어지는 거는 쎄 어떻게 이렇게 났냐 졸라 답없다 빙하 영수아 자가수리플 유전 알고리즘 하나 더 키우고 음 음 아 뭐 나오는게 없네 아 뭐 어떡하냐 화랑님 반갑습니다 음 어 어 소들 잘겠죠 서지 편향 막을 아 으아 아 졸라 싫어 진짜 아니 미친 아이 좀 뒤져 허밍 써줄 편향 쓰기 개임드네 쒸 쒸 쒸 쒸 쒸 어 담뱃대 2 써지 2 써지 1표량 이러다가 이제 2 써지 2표량 빌드업 하이하 홀 자가수리 자가수리 패촉을 쏴야 합니다 일제수사격 1표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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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lirt want hazards 상점 졸라 싫다 도약 하나 쓸까? 아 이거 유전 알고리즘 두 개라서 조금 애매하네 유전 두 갠데 도약을 키울 필요가 있을까? 아 축전기 사야죠 아 지금 지우는 거 돈 안 돼요 아 흡연 전자 담배 저거 수비 다시 오라 아 니들은 아무튼 비지마라 쓰지 편향 흠 이제 메아리 메아리나 창공지능 같은 거 나와주면 좋겠죠 펜촉 뺏기고 넘어가자 아 뒤져 좀 또 흡연하고 평영 평영 멍챙이님 반갑습니다 평영으로 편향을 잡아둔다? 지금 진짜 저거 뭐냐 아씨 레어첼스트님 반갑습니다 아씨 안 나왔다 두 장인데 미친 아 미친 야 게임 수준 다 드러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이고 이거 먼저 써야되는데 아니야 알고리즘보다 실패보기 더 중요하지 아 가방 바늘 냉전환들 역장 역장 도 쓸 수는 있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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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흡연할까 어떡하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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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빌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서지가 저건다 아니 편향 거지같은게 걔같은 들어오봅시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땜에 에 표소도 제가 아 으 으 서 숙 써 아무튼 서지 편향이 최고시다 에이 담배가 맞았네 아 나왔다 메아리 탐색으로 서지 편향 써야 돼요 근데 메아리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탐색이 같이 나오냐 탐색으로 서지 편향 빨리 쓰는 게 좋긴 한데 핵 빼 탐색으로 서지 편향이 없네 해이크에 밖에 없네 종 어? 빨리 종이 삭제가 돼야 아 아씨 욕하고 싶다 전등 그릇 윙부츠 흠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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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종 음 빙씨 같은 종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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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총 미친 미친 총 총 홀로 어둠 오한 다 괜찮네요 미친 캣 캣 캣 캣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메아리자가 소리 들어가야 되는데. 됐다. 메아리 쓰자. 자유가 소리까지 쓰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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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가수리를 두 번 봤어야 된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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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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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상단추 알약 비상단추 가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광기 능숙 대결 미래의지 날견 미래의지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최대 체력이나 먹고 가자 아 얘네가 조금 문제네 음 아 파지직 쓸걸 아 아 미친 졸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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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기실린 브엘로우가 있었다. 야 왜 하바바 활동해 아 미친 똥겜 아닌가? 두번 발동했나? 두번 했나? 내가 잘못 봤나? 아니 수비 카드인데 왜 멈추지? 얼척없네 암튼 깼다 자가수리는 좀 보자 쌍절곤 스택 쌓고 넘어가자 메아리가 두장인데 딜이 모자라겠습니까? 아이씨 젖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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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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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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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퀴즈가겠네? 야 빨리 돌려봐봐 잠깐만 빨리 아씨 막 넘어가면서 풀피가 안됩니다 승천 패널티에요 끝날 때 남아있는 체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트랑큘리코 고닌 반갑습니다 흡연 폐암 디펙트 최적화 주우면 되겠다 방열판? 아이 밀집 포션 못보는거 너무 아깝네 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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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 하하 전타.. 적필 너버원 창고 강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우... 빵패가 주워패면 밀집도 깎입니다. 또라이들 멘탈워템님 반갑습니다. 이 조실은 안나오나? 얘는 안나와 아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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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폐보수 적폐보수 첨탑 실세 아... 어둠 돌려서 했나? 아우... 밀집도 남는게 없네 아니여... 아우... 치, 펜더그래프 터덜 보장 터덜 보장 터덜 보장 터덜 보장 터덜 보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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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아프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니, 있을 수 있는데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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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